성경에 오셨네 내 주의 꽃이 성경에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성경에 오셨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어마한 품과 모았을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도 주님은 나의 교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성의 예비에서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용서이십니다 이완하지만 주님 사랑할 때에 중국의 성모님들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하는 모든 성모님들 영혼들마다 질차려하시고 붙들어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늘이 아버지 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이 깜빡한 심령을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녹여주옵소서 오늘도 성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시흘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주님을 있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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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